반갑습니다. 2021년 4월 3일 시행된 소망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는 다른 관련 기사시험에 관계된 문제들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쉽게 풀 수 있지만 그냥 암기해서 문제를 푼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합격 점수 분포를 보면 소망학개론 75점 원점수로 75점 이상이면 합격선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로 구성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 한번 쉽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1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긴급구조현장 지휘상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출문제는 무조건 통단을 해야 된다. 출제되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 이미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규칙적으로만 읽어준 사람은 당연히 구분할 수 있죠. 재난현장에서 인명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인명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입니다. 사상자 응급처침의료기관 이송 응급의료입니다. 그리고 물자관리와 응급 재난방지로 향한 응급조치 모두 해당이 돼요. 그러니 규칙적으로 읽어주기만 해도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옳지 않은 것 딱 밑줄을 쳐서 점검을 해줘야 되고 수직이동속도는 2에서 3mps 수평이동속도는 0.5에서 1mps니까 수직이동이 수평이동보다 빠르다. 맞네요? 연기에 감관계에서 농도가 진할수록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가시거리는 짧아진다. 맞네요. 우리 중성대 조심하자고 그랬죠? 실내 압력과 실외 압력이 같아지는 면이다. 온도가 아니고 압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온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굴뚝 효과는 건축물 내 외부의 온도 차이에 다시 말해 내부의 온도가 높아야 수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걸 굴뚝 효과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내부 온도가 더 낮으면 흐름이 내려옵니다. 이건 역굴뚝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에 의해 내부의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3번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분을 한 번 들여다보면 옳은 것 어려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의미 없는 거지만 산알칼리 소화기가 출제가 됐죠? 산알칼리 소화기는 황산과 중탄산 나트륨을 이렇게 혼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에 의한 압력으로 물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계수화기죠. 가스계가 아니고 뭐다? 수계수화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나머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이 부분인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CO2 소화설비는 작동원리는 시험범에서 제외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구성을 물어봤지만 실은 작동원리를 알면 구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AP, 병렬식으로 있는 화재감지기, 교차회로가 모두 감지를 하면 이제 수신반으로 감지기에서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신반에서 신호가 나와서 저장용기를 열어주는 기동용 가스 저장용기를 개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동용 가스 저장용기에서 가스가 분출이 되게 되죠. 그럼 분출되면 선택밸브, 화대가 발생한 지점에 소화약재가 방출될 수 있도록 선택밸브를 개방해주고 저장용기를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럼 저장용기에서 가스가 분출되어 집합관을 통해 각각의 선택밸브를 따라 배관 이동하면 그 배관의 압력이 높아져요. 가스가 분출되니까. 그러면 그 배관의 압력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배관이 이렇게 압력에서 밀어 올려줍니다. 그게 압력 스위치예요. 이렇게 압력 스위치를 올려주면 압력 스위치가 접점에 딱 닿는 순간 전류가 흘러서 그 방호구역 출입부의 바깥부분의 위쪽 상부의 등이 들어옵니다. 방출 표시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내부의 헤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 화재 감지기에 의해 감지되고 그리고 기동용 저장용기 개방에 의해 선택밸브와 저장용기가 이산화탄소 저장용기가 개방이 되고 그 압력 분출되는 압력에 의해 압력 스위치가 딱 접점에 닿는 순간 눌려서 닿는 순간 방출 표시등이 들어온다. 딱 들어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볼까요. 슈퍼 바이저리 패널은 이건 준비 작동식이에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렇게 구성되는 요소입니다. 순환 배관은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의 방지죠. 압력 방출과 수온 하강이 아니고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건 몇 번이다? 2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작동원리에 관해 묻는 거라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4번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부분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등장했죠. 고려시대 소방이라는 소방을 소재라 하였으며 소방이라는 용어는 가보개혁 전후니까 소방은 아니에요. 소재라 하였으며 화통도감, 금화금, 금화제도, 화통도감, 금화관리자배치 맞습니다. 이게 애매하면 그냥 두세요. 조선시대 세종팔련 금화도감, 1426년 세종팔련 2월 금화도감 맞죠? 소방본부인 경성소방서, 최초의 소방본부가 아니고 소방서죠. 인 경성소방서는 1925년입니다. 1925년이에요. 이미 틀렸네요. 1945년에 중앙소방위원회 및 소방청, 소방청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갑니다. 중앙소방위원회 1946년이에요. 1946년.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자, 이제 디귿 리을 빼면요. 정답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드래프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입문 개방 시 신선한 공기입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불안전 전소에 의해 일산화탄소, 이게 가연성 분해가스라고 그랬죠? 가연물로 작용하여 폭발한 현상 맞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붕 등 상부를 개방하는 것보다 출입문을 먼저 개방해야 효과적인 전소이다. 아니죠. 출입문 개방하기 전에 지붕의 상부를 개방하여 가벼운 가스를 먼저 배출시키라고 그랬어요. 하하, 이거 틀렸네요. 효과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출입문을 먼저 개방, 이게 틀렸네요.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맞습니다. 출입문을 한 번에 완전히 개방, 그럼 백드래프트가 발생하는 거죠. 완전히 개방 아닙니다. 출입문을 닫아 두거나 조금만 열어 다량의 공기입을 막아야 억제할 수 있죠. 틀렸네요. 연료지병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 아니지, 환기지병화재입니다. 연료지병화재가 아니고 뭐다, 환기지병화재. 그러니까 올바른 건 1번밖에 없습니다. 6번, 위험물 종류에 대한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이런 경우는 금수성 물질만 잘 외워두면 된다고 그랬죠. 제1류 위험물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게 뭐다? 무기 과산화물 이렇게 낼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습 많이 했죠? 그럼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틀렸네요. 이미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건 너무 정확해서 나머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갔어야 되죠. 7번,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 특수화재다. 우리 이거 나올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대형 중요화재를 외우지 말고 특수화재를 외워라. 특수화재, 외국공관 외향선, 외국공관 외향선, 항관에 메어둔 외향선이 되죠. 발전소와 변전소,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소와 항관에 메어둔 외향선,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소와 변전소, 화재원인특위, 사회적 이목, 집중, 화재원인특위 여기 있네요.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 몇 번이다? 2번. 아니면 5, 10, 50, 100. 아, 사람들은 100은 이건 중요화재다. 바로 정답이 나오죠. 정답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거 괄호 넣기로 출제됐다. 괄호 넣기로 나온다. 예상했던 대로 딱 괄호 넣기네요. 한번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럼 어느 식이냐? 발생 촉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명, 신체,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게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는 무조건 중앙이야. 중앙, 중앙,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중앙위원회. 어, 나네요. 나. 나. 중앙, 중앙이 들어갑니다. 중앙, 중앙,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심의를 거쳐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재난사태냐 특별재난이냐를 보니 재난, 특별재난정은 복구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재난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니까 재난발생 초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대응단계. 대응단계니까 재난사태가 되는 거예요. 특별재난은 복구단계고요. 그럼 정답은 중복되는 건 뭐다? 2번이네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렇게 재난사태를 선포합니다. 정답 2번. 9번. 소방조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두문문자 가장 기본적인 출제 방식을 따랐네요. 분명, 개개협통이다. 분, 분업의 원리. 명, 명령계의 통일의 원리. 어? 통일해요. 분산의 원리가 아닙니다. 통일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개, 개선의 원리. 개, 계층제의 원리. 업, 업무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 통, 통솔 범위의 원리. 딱 맞네요.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10번. 블레비 현상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묻네요. 블레비 현상은 액화가스 탱크 폭발이야. 그러니까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증기운 폭발은 뭐예요? 대기 중에 대량의 가능성 액차나 가스가 분출되어 탱크가 폭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다. 아니다.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출제될 때는 물리적 현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적 폭발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2차 폭발을 병행하면 화학적 폭발도 병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2번이 맞아요. 화학적 폭발로 이어진 현상이다. 맞습니다. 폭발과 같다. 이거 틀리고요. 그리고 3번 블레비의 규모는 파이얼시 액체의 기화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탱크의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다? 아니죠. 내부의 기화부에서 사항을 먼저 읽어볼게요. 저장 탱크의 인장 강도를 총화할 경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부부인 기상부의 진기의 압력에 의해서 탱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장하면 파열하게 된다. 4번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3번을 보세요. 그럼 기화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탱크의 용량에 차이가 없다. 아니지 탱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만큼 기화부에 존재하는 가연성 기체 증기가 많기 때문에 폭발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가장 쉽게 작은 탱크와 큰 탱크 어떤 게 압력이 더 세질까? 많은 큰 탱크의 압력이 세지겠지. 그래서 차이는 없다? 있다. 이게 잘못됐네요.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우선은 정답은 몇 번으로 이렇게 규정해놨다? 3번으로 규정해놨지만 실은 1번도 이렇게 탱크에서 액화가스가 분출되어 그리고 폭발을 일으킨 것은 진기운 폭발이에요. 탱크 자체가 폭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정답은 3번으로 분류놨으니 3번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혼합장치 중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 쉬운 걸 왜 틀렸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아하 용어를 해석을 그림을 통해 분석을 못하다. 잘 보세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펌프 라인 프레셔 프레셔 사이드인데 펌프는 유일하게 펌프의 흡입 측으로 포서약지가 유입된다. 자 그럼 볼 거 없어요. 흡입 측. 자 여기 2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봅니다. 여기 토출 측에 유입되고 있어요. 토출 측입니다. 2번. 자 여기 토출 측인데 잘 보세요. 2번 토출 측에서 방출되는데 소화약재 용기가 여기에요. 소화약재가 여기 얘는 토출 측으로 유입되고 있고 얘는 화살표를 잡으세요. 약재가 아래로 화살표가 그럼 이걸 따라갑니다. 이걸 따라서 아하 흡입 측으로 유입되고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을 보세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답이 없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토출 측입니다. 토출 측에 그리고 배관에서 눌러주네요. 이게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이지. 얘도 토출 측입니다. 토출 측인데 아하 여기서 펌프가 하나 더 있네요. 펌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뭐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그러면 혼합기가 혼합기. 여기는 벤츄리관이라고 하지 않고 왜 혼합기라고 했냐. 역시 벤츄리관에서 이렇게 유입되서 섞이는 거니까 여기도 혼합기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했다. 그림상으로는 흡입 측으로 들어갔냐. 토출 측으로 들어갔느냐. 다 토출 측에서 섞입니다. 소화약재가 토출 측으로 들어가요. 토출 측으로 들어갑니다. 토출 측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얘만 유일하게 소화약재 나와서 흐름 있잖아요. 화살표 따라가니까 흡입 측으로 들어갑니다. 펌프에 흡입 측으로 들어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2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건 이미 예상했고 외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관리 및 제도의 정비다. 이건 예방 단계. 그리고 재난연장 긴급통신수단 구축 마련은 대비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재난지역과 재난사태의 선포 특별자가 붙으면 이건 대응 단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복구 단계라고 그랬지. 복구. 재난사태의 선포가 대응 단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죠. 마지막 사항은 복구 계획이니까 복구 단계에서의 관리 사항이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키워드 잡았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13번 최소산소농도. 이거는 기본 개념에서 교재로 한 게 아니고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동영부의구사를 할 때 공식을 외워라 최소산소농도는 공식을 외워라 최소산소농도. 거기다가 MOC는 산소의 물수에 곱하기 무엇을 곱한다? 연소의 하한계를 곱한다는 것만 알면 그러면 최소산소농도를 결정하는 건 연소의 하한계예요.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연소 상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죠. 상한계가 아니고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하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공식만 하면 거저 풀 수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이거 계산하고 이럴 이유 전혀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1기압 20도 시속근에서 메탄 2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 이건 이미 출제된 문제 한 번 더 나왔네요. 우리 연습했던 경우 메탄입니다. CH4. 한번 보세요. 연습한 대로 돼 있나 보세요. CH4입니다. 그런데 연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하기 O2 그리고 완전 연소예요. 완전 연소. 그러면 분해돼서 재결합한다. 완전 연소하면 CO2가 만들어지고 H2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개수를 보세요. C가 하나입니다. 여기도 C가 하나. H가 네 개예요. 그럼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몇 통이 필요하다? 두 통이 필요하다. 그럼 산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두 개 있고 얘가 하나지만 통 안에 하나 들어있지만 두 통이니까 두 개. 더하면 총 개수가 네 개. 네 개가 되려면 이 통 안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 이런 거 두 통이 필요하다. 끝났네요. 자 이제 여기에 앞에 있는 개수비가 부피비입니다. 자 이제 메탄과 산소의 개수를 보세요. 없는 건 1이라는 얘기니까 1대 2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역시 개수비는 부피비니까 1대 2다. 넣으세요. 질문은 2세제곱미터래요. 2세제곱미터 두 배로 늘어났네. 그럼 얘도 두 배. 얘가 두 배로 늘어나면 얘도 두 배. 그러면 곱하면 4. 단위 똑같이 붙이면 돼요. 3제곱미터다. 정답은 4세제곱미터. 3번이 정답. 이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본 사람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15번 연소속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부분을 보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소속도가 빠르다 연소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을 그대로 갖다 붙여 보세요. 그러면 가연성 물질의 종류 가연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연소속도가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잘 타면 가연성이지만 잘 타면 연속도가 빠르고 잘 안 타면 연속도가 느린 거니까. 총매체의 존재 유무 정총맨 연소속도를 빠르게 하고 부총맨의 연소속도를 느리게 한다. 맞네요. 공기 중에 산소량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공기 중에 산소는 21%밖에 없는데 공기보다는 산소 혼합시 연소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문제는 실은 리을번의 유무 하나만 알면 돼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당량비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소방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런데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가연성 물질과 산화재의 당량비 혼합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혼합비.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연소속도가 크게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모두 영향을 받네요.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체크를 해주고요. 폭연은 폭괭으로 폭연 폭괭 온도압력 밀도가 연속적이다. 크게 변하자 한다. 폭괭은 크게 변한다. 그럼 누가 커? 폭괭이 더 압력이 큽니다. 폭연은 폭괭보다 낮다. 맞네요. 분해 폭발은 산소에 상관없이 분해열로 인해 폭발한다. 맞습니다. 3번 물리적 폭발은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압력 등의 조건에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맞습니다. 중합폭발은 중합열에 의해 폭발한다. 분자와 분자가 헤쳐모여가 아니고 그대로 통체 결합한다고 했지. 그럼 무적 안개 모양이 가연성 액체의 무적 일정 농도 이상으로 조연성 가스 중에 분산되어 있을 때 폭발한다. 이건 뭘까요? 분무 폭발이지 무자로서 분무 폭발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중합폭발이 아닙니다. 뭐로 본다? 분무 폭발. 안개 모양으로 분출되어. 이렇게. 아니면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조연성 가스 중에 분산되어 있을 때 착화한다. 그러면 대기 중에 분출되어 폭발하는 거니까 뭐로 봐도 무방합니까? 분무 폭발로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분무 폭발이다. 안개 문자를 써서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이렇게 됩니다. 7번 소화 방법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질식 소화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낮춰 소화. 그렇죠. 그게 질식 소화. 냉각 소화가 가능한 것. 물. 강화액. 다 물이죠. 이산화탄소, 냉각질식, 피복소화, 할론 등 냉각질식의 부축매소화. 무조건 냉각소화는 다 들어갔네요. 피복소화는 비중이 물보다 큰 비수용성 유류화재시 무상주수. 피복소화는 이산화탄소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무상주수, 물이 아니에요. 물은 피복소화가 없습니다. 부축매소화는 가스화재시 가스공급차단. 하하, 가스공급차단. 이건 중간벨부차단. 전원차단은 제거소화예요. 부축매소화가 아닙니다. 제거소화예요. 정답은 기역니은의 1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물소화약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소화약재는 질식소화, 냉각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 착용 기다기 어렵다. 아니에요. 질식소화가 주된 소화입니다. 분무상으로 방사시, B급, C급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그렇죠. 안개무양으로 분출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A, B, C급에 적응성이 있다. 맞네요. 물은 비열과 기열이 어떻다? 가장 크다. 비열이 가장 크다. 이게 틀렸네요. 수용성 가연물질인 알코올, 에텔, 에스텔을 우리가 열심히 수용성 가연물을 외웠죠. 알데히드 이렇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인환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아니죠. 수용성 가연물질인 물이니까 적응성이 있다가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옳은 거네요. 19번 피난구조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걸 하면서 꾸준히 읽어줘라.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예 설명을 했죠. 인공소생기란 호흡부정 상태의 사람을 인공호흡시켜 보호하는 구조, 구급하는 기구 맞습니다. 피난구의도 등은 피난에 사용하는 출입구를 유도하는 등 맞고요. 복도통로의도 등은 피난에 사용하는 복도를 복도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란, 119 구조대가 아니다. 이건 피난할 때 사용하는 자루 형태의 모양으로 피난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구조대라고 한다. 사용자의 몸무게 이하에 자동적으로 하강한다. 이건 뭐죠? 이건 완강기잖아요. 완강기. 구조대가 아니고 완강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정답 4번. 20번 실내 화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건축물, 화재의, 즉 내화건축물과 목조건축물 화재를 모두 표현했네요. 발화기는 화재의 원인 무염착화, 발염착화, 발화기니까 이건 목조건축물, 최성기 전이니까 내부에서 화면이 확산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연소하고 있으며 다른 동물의 연소의 염은 없어요. 맞네요. 그다음 성장기는 이건 내화건축물에서의 최성기 직전이네. 그러니까 화염 및 검은 연기가 계급으로 분출 맞습니다. 최성기는 플래시오버를 거치기 때문에 일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의 농도가 짙고 검다. 왜? 산소 부족으로. 그리고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다량으로 발생 맞습니다. 감태기는 우리가 뭐로 봐야 될까요? 최성기 다음에 감세기, 종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감태기 또는 종기만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최성기 이후니까 내용을 보세요. 지붕이나 벽체. 아하 대들보나 기둥이 붕괴. 이건 어느 식이다? 최성기라고 했잖아요. 어? 감태기가 아니고 뭐다? 최성기. 쉽게 외운 거 그대로 갖다 넣기만 하면 답이 되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내용의 문제를 해석해 본 결과 물론 우리가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 개론이란 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용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느낄만하다. 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답이 쉽게 구별이 되더라. 그 와중에 두 문제 정도는 확실히 우리가 개념으로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저조한 학생들이 많아서 합격 점수는 75점 이상을 합격 점수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드나 고생 많았고요. 이제 남은 체력과 면접 준비 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